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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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님도 수고하셨고 선생님 수고하셨고 어린이 가세요 수미씨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청하셨어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뵈요 아 원혁씨도 오셨잖아 어? 뭐야 안녕하세요 어 죄송해요 원혁씨 안녕하세요 저 이쪽으로 네네네 아 네 저쪽으로 전화죠 우리 또 예쁜 얼굴 한번 찍어드려야지 어떻게 행복하시죠? 그렇죠 행복하시죠? 네 감사합니다